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내드리는 숙제입니다 60세 낸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분 서로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서 하나님께서 기특하다고 천사를 보내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아내는 우리 두 사람 세계여행 떠나고 싶어요 그랬어요 천사가 끄덕끄덕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30년 가까이 사니까 좀 뭐라고 권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저는 저보다 30세 젊은 여자랑 세계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떠나가면서 된 게 뭐냐 그러면 남편이 아흔 살이 되었어요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건강을 원하겠고 대부분의 사람들 들어보면 돈을 원합니다 많은 돈 정말 현대인들에게 돈의 힘은 가공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큰소리 치는 것도 다 돈의 힘입니다 돈은 귀신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면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 도시의 시립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앞두고 관악기 수석 연주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까 큰일이 났죠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그래갖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로또를 맞아서 돈이 십수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잠적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평생 동안 연습의 연습을 거듭해서 그 자리까지 갔는데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행복해질까요? 다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돈 앞에서 평생 동안 쌓은 우정도 팽개치고요 사랑도 팽개치고 그런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봤습니다 98%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흩어지고 이혼하고 숱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러니까 기부금 내놔라 불안해서 정신병에 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더 가난해진 사람들이 대부분 98% 그런데 제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냥 그대로 다녔습니다 그저 조금 더 좋은 집과 조금 더 좋은 차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몇 가지 장만했을 뿐인데 무엇보다도 기부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친지 또 도움을 요청하는 자선단체의 계획에 따라서 돈을 나누어주는 그 기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죠 다음에는 내 차례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돈을 바라는 이유는 노력 없이 훈련 없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다는 그 점이 보람과 의미와 영혼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흔히 하는 말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과 행복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달콤한 깊은 잠은 살 수 없다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한 가지 요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신목사 뭐죠 그러면 딱 한 마리 설득력 주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게 하고 싶어서 솔로몬에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일천번제 요즘 많은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굉장히 불손한 것입니다 첫째 일천번제니까 천일 동안 일정한 헌금을 바치고 합니다 교회는 목사는 수입이 늘어서 좋고요 3년 동안 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일이 지난 다음에 일천번제 들었는데 왜 소원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천일 동안 변함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니까 한 서너 번 빠졌던데요 구시를 만듭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소를 일천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일천번제인데 실제로 일천마리를 바쳤을까? 아닙니다 한꺼번에 천 마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일천인 동안 매일매일 한 마리씩 잡아서 드린 것도 아닙니다 일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더할 수 없는 꽉찬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얘기하면 온이라는 뜻입니다 온 히브리 사람들은 12하고 7을 완전수로 봅니다 그것처럼 숫자의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이 꽉찬 더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명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2000년 역사 이래로 아무리 세상에 아켰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명 이미 찾을 것입니다 이미 찾으면 우리 해봤자입니다 다 집에 갑시다 그런데 14만 4천명이라는 뜻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12 온전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 곱하기 의인 곱하기 1000인데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명이라는 뜻은 빵명일 수 있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지 않으면 빵명이고 그 다음에 14만 4천명, 그걸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꽉 채운다는 무한대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옛날에 정주영 회장인가 북한에다 소 보냈죠 그때 몇 마리 보냈습니까? 몇백 마리 보냈을 거예요 현대에도 소 몇백 마리를 보냈는데 차가 한참 지나갑니다 여기에다가 소 한 마리 해체해놓으면 피로 헝큰건합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얘기해서 불교의 1000일 기도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그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1000일 기도가 효력이 있을까요? 100일 기도가 셀까요? 우리들은 1000일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땡 틀렸습니다 기도 자체의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파워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기도 자체의 힘이 있다 그러면 주문을 외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예배 자체의 힘이 있다고요? 땡 틀렸습니다 예배가 힘이 있는 이유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졸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 종교화 돼서는요 목사가 무당이 되고 예배는 굿이 되고 헌금은 복채가 되고 기도는 주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온전한 헌신 잡생각 없는 정말 온전한 헌신 번제는 동물을 통째로 하나님께 불살라드리는 제사로서 첫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을 때 둘째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들어서 헌신할 것을 맹세할 때 드리는 제사가 일천 번제입니다 아셨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이제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겠다는 서약을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재물로 내 몸을 불살라서 바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잡생각 없이 내 이득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를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 이런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드리는 마음 나를 불태워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성공합니다 다 성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일천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무엇을 구했는지 7절 9절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내 욕심, 내 이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하나씩 정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 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의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전무후무하리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올바른 것을 구하고 그것도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후의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두둑한 보너스도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하는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사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구함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자 엄청난 다른 것들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혹시 나를 위한 것인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꿈에 나타나서는 뭐 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셔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득력을 구합니다 꽤 설득력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설득력 있게 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올바로 반응하여서 복받게 하는 것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다 책도 잘 팔리고요 저런 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12세 이렇게 안 넘어갑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제 오래 살지는 한번 두고 봐야죠 오래 살아봤자니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내 정욕 내 욕심에서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되 그 지혜는 오직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그 마음이 고마워서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건강과 부하 명예와 영광까지도 바로 이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비결이고 아쉐르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건강과 부하 영광까지 가져다주는 지혜 그 지혜를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일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야 지혜의 본질 지혜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란 과연 무엇일까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밀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먼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입니다 자먼은 지혜라는 말이 무려 123번이나 등장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공부한다고 경험한다고 쌓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먼을 기록하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지혜란 지능과 전혀 관계가 없고 학벌과는 더더욱 관계가 없습니다 경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경험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여와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천재도 밀어난 사람입니다 경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경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게 경애함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가까이 가죠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테랑 오브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거기다가 금을 던지라고 그러자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보통 사회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아니 목수인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나는 갈릴리오소를 손바닥처럼 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갑자기 그럽니다 예수님의 그 언행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워서 무릎을 꿇고 저를 떠나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지금부터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면 가장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읽어내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경애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할 때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땅 아래에서는 볼 수 없는 것도 하늘에 오르면 보입니다 헤매던 복잡한 미로도 위에서 보면 그 출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바쳐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당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요 무당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 기독교,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여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위에서 보게 하고 그 출구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부터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나는 장악할 수 있다 정확하게 서술을 했는데요 아니요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오직 좋은 것만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대하고 과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상황을 서술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는 다 해결하냐 하지만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해고당했습니다 막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양반 자기의 잘못을 보지 아니하고 해고시킨 사람을 탓합니다 자기는 잘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라도 당신을 쓰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진짜로요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급했습니다 뒤에는 파라오의 전차군단 정예군이 막 추적을 하는데 글쎄 앞에 시퍼런 홍해가 있습니다 막 아우성 치자 그게 누구야? 모세가 이럽니다 너희는 잠잠이 있어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 잠잠이 있으라니 그런데 그 잠잠이 있는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라틴어로 vacate입니다 이 vacate에서 베이케션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뒷동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내가 사는 집도 옅다만에 있고 내가 다니는 학교도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랑 뒷동산에 오르자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태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 그분의 관점을 갖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죠 하필이면 왜 독수리의 올라감이라고 비유했을까 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며 간절한 눈으로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가르며 높이 높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아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고 자꾸 나를 갖다가 공중에 띄우시면 어떻게 했나 아니다 보아라 이 높은 곳에서 너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거라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일천번째 드리기 위해서 떼쓰게 하는 것 그러자 나는 내 문제 그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를 내려다보자 내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아니 내가 저 문제로 괴로워했어? 너무나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시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괴롭혔던 그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감히 내게 그럴 수가 있어 팔 걷어붙이며 씩씩거렸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머리를 감싸지고 뒹굴었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이 내 귀를 잡아 보여주는 대로 그 문제에 코를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코앞의 문제에 몰두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에 따라서 사탄이 부치키는 대로 거기 갔다가 함정에 빠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는 자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탄은 끝도 없이 내가 당하고 있는 사건과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보라고 자꾸 부추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잊고 나랑 씨름하자고 얘기합니다 조그만 문제도 나를 괴롭혔던 사람 씩씩거리고 나중에는 죽일 원수가 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어떻게 돼요 사람과 사건과 씨름하는 동안 내 합리성은 점점점점 높아집니다 나만 잘못해서 걔도 잘못했지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동안 나는 점점점점 낮아집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관점이 높아지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은혜란 그럴 수가가 그럴 수도로 바뀌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럴 수가 있냐라고 부르르 떨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예배에 있습니다 다위심에 외칩니다 나와 함께 여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높일 때 말로 말고 나의 왕 대신 왕이요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일천번제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 생각과 내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지혜로운 마음 듣는 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점점 내게 다가오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압도해버리십니다 여와를 광대하시다 할 때 magnify라는 단어를 씁니다 magnify는 확대하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을 의미하는 히브리언은 아샤 지경을 넓히다 복 있는 사람은 아쉐르 대장부 아쉐르 다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찬미하고 이 magnify라고 아샤라는 뜻에도 찬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만드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 모두 다 아샤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크게 만들어요? 내가 죽기 위해서 내 좁은 속이 넓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전부 다 기복신앙이 나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걸 불을 지져 기도하게 만들고 저도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 같아요 한번 다른 교회에서 행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한번 목사들이 시켰던 얘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안 움직여요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그 온전한 헌신을 일천번째 천일기도로 만들어서 헌금이나 모으고 거기에 놀아나고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확대하고 경외하고 악망할 때 그 놀라운 경험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먹고 먹히는 세상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면 모두 다 개미들의 전쟁입니다 그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한 마리의 개미가 되셨는데 그 개미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늘 이야기 엄청납니다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 있다는 거 이거 해갖고 복받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처럼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서 차근차근 나를 개조해 나갈 때 나는 진짜로 매그니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 건강까지도 얻게 된다는 얘기 그것을 온몸으로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직 여와를 경애하시기를 바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시고 나를 그 말씀에 일치시키시기를 그래서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향유하고 베푸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 전체를 마음까지 일천번째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륜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그 만복을 누리며 내 삶이 형통한 것이 되어서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턱을 끼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